견우의 낙인이 찍힌 남자아이를 낳는 목시왕족 징녀의 낙인이 찍힌 여자아이를 낳는 사시왕족 두 가문의 아이들을 견우시키지 않으면 나라에 재앙이 생긴다 하지만 37대 징녀가 아들이라니 37대 징녀 과연 남자애를 숨기고 무사히 시집갈 수 있을까? 잠깐! 나라겐 TT님의 시대문 남장여자 특검 로맨스 웹툰! 재썩은 두 사람의 비밀! 웹툰 서비스 비너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